그래요? 할 때마다 매번 욱신거려가지고 구해줬거든 진짜 없어? 잘 모르겠는데 뭘 분리할까요?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저보다 수시로 비를 보충해줘야 한다 그냥 비율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네 내가 할만한 일 같은 거 없어 반드시 살아야 한다 반드시 이 남자 내 그리 약속하지 햇빛을 싫어하긴 하지만 가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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